스튜라제스 스튜라제스 яж', 샤웨이 선수가 좀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slavery 차이가 날 것이냐가 좀 와아아아아 gewearp 와 무슨 데미지가 이건가요 아니 난리났습니다 아무리 공감랑 감수하라고 해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이거 공감이야도 버텨야 돼요 서둘래요 이걸 자신했다고요? 이거 샤웨이 선수 사자항의 채리니아 보여주나요? 솔몬도 하나 있거든요 하나 살아남으면 경기 그대로 끝납니다 토끼를 잡mittel편으로 최선을 다하는 깔끔하게 끊어내고 자 승부의 추가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거 샤오에 선수 승률 15%입니다 잔들면 죽어요? 15%? 샤오에 선수 절대 저항 아니면 절대 저항 15% 근데 광주 기준 50% 반반 5대5가 여기서 나와요 와 진짜 와 이거 광주 기준 50%야 와 진짜 이 게임 와 와 이거를 아니 42초 선수 이거 억울해서 게임 할 수 있나요 이거? 와 지금 탈락인데 잡을 길이었어요 GG 소울번 창 한방이면 이번에라도 이거 이거 제발 이거 와 맞췄어요 맞췄어요 드디어 맞았고 이번에 맞췄어요 마무리가 들어가네요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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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강화로 감처럼 걸리면 돼요 카리나 아 좋아 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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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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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를 흡혈 흡혈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맞춰야 유의미한 흡혈돼요 제발 제발 아 빗나갔어 이게 빗나갔어 와 와 와 와 자 이러면은 그쵸 이거 때문에 실패 근데 여기서 이거 죽으면 엣지텔리프 선수 오늘 잠 못 자요 죽으면 설마 기자나 부리거든요 설 아 오 아 근데 이거 소울번 켜야 되거든요 소울번 켜서 셀린 타겟 해야 합니다 소울번 켜서 끓인 마무리가 오 안 됐어 오 안 됐고 아니 아니 리라이프 선수 이거 설마 이거를! 544! 544! 6개 남아서 또다시! 이야 이제 마무리죠! GG! 체력은 9700이지만 속도는 안 밀림. 아니 살았어! 살았어요! 아이 저거 체력 몇이죠? 아니 얼마나 찬다는 건가요? 아니 살았어요? 지나맞죠? 야! 여기서! 아 근데 사실 황결대구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의지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! 아 이건 많이 기울어지고 있죠? 이 한방 아주 날카롭게 꽂히면서 고맙습니다! 가 sul! 가을 자세히 정리할 수 있는 거죠! 가을이 깎없이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